갖고 가세요 편안히 갖고 왔어요 절대 안 잃어요 어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몰라도 절대 아니니까 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요 아셨죠 신경은 그냥 다른 데다 갖다 묶어 놓으세요 알았죠 아 떨어져도 쫄지 마세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수가 하라고 해서 내려오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3 40% 빠지더라도 전혀 쫄면 안 돼 이 종목은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땁니다 내비터도 아예 쳐다보지 마요 걱정할 필요 없는 종목이에요 중요한 건 많이 먹어요 재민이 뉴턴 님 많이 딴다 그것만 알아요 좋겠다 많이 먹어요 앞으로는 이제 계좌가 아주 짱짱하게 나올거니까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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